비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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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찍는다니까 예정 냉면 물조림 이게 맛있다 육수 어우, 얼려져 온다 육수가 얼려져 있다 그대로 끓으면 되겠다 물조림 냉면 소스 이거 물냉면이요 비비냉면이요 네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처음 캐스팅하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여기 촬영한 오래갈리라 보면 네? 그라인이네? 안녕 지금 특히 있는 청귀비를 사용하고 있고 머리들이든 면수들이든 이것저것 살도 던져놨는데 네 정말 나오겠죠 약간 슬슬 나오는데 제가 제가 태양이로는 고기를 한참 던져놨는데 네? 네 소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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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다 아빠 내꺼까지 있으니까 그래 내꺼 말하는 안신보 어머니 주사 맞으면 이제 일단 고소하고 딱조름하고 새콤하고 면은 쫄깃하고 고소한 냉면맛이랄까 새콤한 냉면맛이 아니고 고소한 냉면맛이다 고기는 안나와서 추려가기 심했다고 그렇게 3시간 반전지심으로 드디어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화두를 타러가 쭈욱 수리되었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포킹을 이날에 쳤습니다 3주만의 첫 고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장어 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대장어 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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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장어 동상을 고춧가루